많이 구독해주세요! 좋아요는 필수! 한일이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! 안녕하십니까? 오늘 갓니니니 똑같은 옷 입고 나란히 손잡고 어딘가로 향합니다. 뭐 이젠 뒷모습만 봐도 견적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인형뽑기방에 납쳐주셨네요. 어찌나 발걸음들이 가벼워주시는지... 오늘도 각각 15,000원씩 들고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. 오잉? 그런데 이 녀석들 웬일이죠? 다시 나와서 어디론가 갑니다. 가니니니니! 어디로 가? 여기도 인형뽑기방! 이제 본인 녀석들 인형뽑기방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. 어디가 좋은 인형이 있는지 보려고 말이죠. 지난번 갓니 대 닛니 인형뽑기 대결을 펼쳤었는데요. 아쉽게도 갓니가 졌었죠. 오늘 그 서륙전입니다. 인형뽑기 1차 대결! 과연 오늘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? 갓니가 먼저 시작하네요. 오버액션 토끼! 갓니가 엄청 좋아하는 인형이에요. 첫번째 시도 실패! 자 두번째 시도 들어갑니다. 인형 위치는 아주 좋아요. 안정감있게 잡았는데 아쉽게도 놓쳤습니다. 이번엔 다른 인형으로 바꿔보네요. 자 제발 하나 좀 뽑아보자! 아우 실패! 다시 한번 시도하는데요. 자 방향 잘 잡았어요. 신중 신중! 아 머리를 냅다 잡았는데! 아이고 안되네요. 자 현란한 기술 들어갑니다. 휘몰아치기! 오우 아까워! 이렇게 1차전 마무리! 이번 대결도 역시 저와 닛니가 함께합니다. 아직 닛니 인형뽑기 방향잡기는 어려요.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. 자 닛니와 제가 함께합니다. 자 조심조심! 어머어머어머어머! 웬일이예요! 첫판부터 난리에요! 자 두번째! 아이고 그냥 놓네요! 아 세번째 시도 들어갑니다. 자 아우 웬일이예요! 땟지 땟지! 네번째! 아우 뭐죠 이거?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아 첫 번째 때 뽑았어 했어요 간리가 물개 박수 칩니다 그렇게 좋냐? 아무리 봐도 이 인형 뽑기 가게는 인정 사정이 없어 보입니다 자 아까 봐뒀던 인형 뽑기 가게로 돌진 음 여기도 다양한 인형들이 많네요 어머나 대형 인형들 랩에 돌돌돌 말려있네요 저 인구가 저렇게 작은데 인형이 저렇게 또 크단 말인가요? 저거저거 못 뽑을 것 같은데 간리가 대담하게도 니리만한 몸집의 모밍 인형에 도전합니다 어머나 들었어요 물구나무 석이 아 좋아요 아이고 발 살짝 거쳤습니다 뽑힐 것 같아요 두 번째 대담한 시도 엉덩이 석기 아우 잘 눌렀고 좋아요 번쩍 아쉽습니다 세 번째도 아 똑같이 도전하네요 아 똑같이 도전하네요 좋아요 어우 그럼 좋단 말았네요 안 돼요 안 돼 네 번째 시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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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전 마지막 시도도 이 무민의 승부수를 겁니다 자 머리를 잡아댕기는데요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간리의 2차전 아무 인형도 못 뽑고 마무리 자 이번엔 어떤 인형 뽑기 가기로 갈런지요 자 이것도 인형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 인형 뽑기는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저 아래로 퐁당 빠뜨리는 건데요 바로 보기 좋게 실패 두번째 시도 자 들어갑니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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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웬열 세번째 시도 위치 좋고요 아 역시 안 됩니다 네번째 시도 머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집게발 자 신중하게 들어올리죠 아 꿈쩍을 안 합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시도 한번 회전도 해보고요 정신 산란하게 하고 들어봅니다만 어림없습니다 먼저 돼지 인형을 건드려 보는데요 첫번째 시도 잘 누르세요 잘 누르세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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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흔들 한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죠 두번째 비시드미 오이구 자 세번째 시도 눌렀습니다 와 나왔어요 야호 깐니 보고있나 자 네번째 시도 아웃 아웃 다섯번째 시도 들어도 실패 들었어요 아 양이 그냥 잠들어 버리구요 꼴발도 아 위치 좋아요 머리를 누르거나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아 뭐죠 그냥 제자리 또 실패 아 실패 정말 아깝습니다 갓니 대 닌니 인형 뽑기 2차 대결의 승자도 1대 0으로 닌니와 엄마 승 오늘도 갓니 닌니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 뿅 뿅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까? 갓니 닌니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